몸이 찌뿌덩하던 참이었어... 내려 부수러 갈 시간이다... 길게 끌 거 없어... 바로 간다! 최선을 다해보지... 방금 벌레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간적한다! 옥! 옥! 응oud 좋아 응, 방금은 전략의 승리야 계속 위로 붙이자 아우에오엉 가지아나가 매번씩 꺾이는 구리 흠 곱첩산 중도군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간적한다 잠시만요 어깨의 크리스마스는 돌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훌륭하오. 이외에 특별히 첨언할 이유도 없군. 흥, 보여? 마구잡이로 때려부숴놨지.